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자 그러면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서히 불안감들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를 향한.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FMC 경계감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 어제도 지수 관련 대응주가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국내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수소문을 좀 했는데 특별한 이유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 확대를 지금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아니었나. 좋은 얘기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침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3.94%, 4%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번에 75피 올린다 하더라도 3.2호잖아요. 사실 100피피 올린다 3.5호잖아요. 갈 길이 멀죠. 네 지금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 시작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 다포카드의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하튼 간에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스닥은 0.76% 상승을 해서 11,535포인트, 12,00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써놓는 거고요. 다포진수는 0.64%, S&P500은 0.69% 상승을 했습니다. 주 지표들을 보면 WT의 유가는 85달러에 여기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달러는 대수도 그렇고 원하도 지금 1,389원으로 약간 내려왔습니다. 위하나가 지금 7위안에서 거래가 됐고요. 위하나는 약세가 더 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 수익률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의 폭이 확대됐죠. 장당이 금지차가 확대됐습니다. 더불어서 주택지수가 나왔는데 46으로 나왔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죠. 50위 기준인가요, 저것도? 그렇습니다. 50위 기준인데 46위 나왔고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하락하는 것은 52위에서 하락을 계속했었는데 최근 2, 3개월 동안에는 50위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하는 건데 향후 주택 경계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것이고 그 세부 내용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주택가격을 좀 낮춰서 매몰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6%까지 왔다고 합니다. 미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6%의 모기지 금리를 대출로 받아서 주택을 지금 마련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뒤로 물러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 나와도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주택가격 하락이나 주택 경계에 대해서 둔화되는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약간 반응을 준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경기지표가 하락하고 그리고 장당이 금리차가 확대되는 부분을 보면 경계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 100BP 할 수 있겠냐. 조금 그래도 75BP를 하지 않겠냐. 이게 마지막에 반영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낙폭가대 종목인 성장주의 빅테크 종목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2.5% 반등했고요. 테슬라가 1.9% 엔비디아가 1.3% 반등했는데 아쉬운 건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경제주간지 배런스에서 어제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수출 규제 그리고 클라우드 수요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약세 전망하는 내용들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웃으셨어요? 반도체는 도대체. 안 좋은 전망만 계속 나오고. 얘기가 벌써 안 좋은 전망이니까 작년, 가월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전망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아직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저피 테크 종목들이 그리고 빵주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고요. 테슬라는 굉장히 굳건하게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가 지금 부품 소재 부족, 배터리도 부족하고 부품 부족하고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가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을 하면.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품 공급 부족.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1년이라고 지금 최신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워낙 충만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어제 우리 시장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한 걸 보면 좀 생뚱맞다. 엔솔 왜 그런 거야, 엔솔. 5.5% 빠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면 차익실험 매물이 부담감, 불확실성에 의한 관리성 매도가 좀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엔솔은 35만 원 저점이었는데 50만 원 찍고 넘어갔었어요. 50만 원 위에서 매물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매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차익실험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위험관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개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기사에 50만 원 등극하자마자 그냥 쭉 맨솔돼버렸어. 맨솔해서 싸해. 그런데 누가 팔았냐를 여러분 한번 수급 내용들 들어가 보시면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다 팔았습니다. 다른 데 파는 데 없어요. 연기금이나 외국이나 파는 게 아니고요. 투신이나 사모펀드에서 팔았는데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특징이 투신이나 사모펀드 거기에 플러스 연기금이 조합으로 사거나 팔았을 때 개별 주식의 주가 등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에 팔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팔았습니다. 왜 강하게 판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저희들도 계속 알아보고 볼 게 있는데 지금 이것만 판 게 아니고요. 이것만 팔았으면 혹시 2차전지 쪽에 무슨 낙지가 있나? 물론 여러 가지 뉴스가 2차전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올랐던 방산주라든지. 최근에 올랐던 방산주라든지. 최근에 올랐던 철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같이 빠졌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방산하잖아. 뭘 하면 빠지더라고. 그렇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같이 빠진 걸 봐서는 아마도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제 갑자기? 지금 이제 물론 그동안에 올라온 거에서 미리 판 종목들이 있고요. 아니 이론적으로 어제 팔아야 목요일날 살 수는 있지. 목요일에 많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목요일날 바닥을 칠 수 있는 거지. 아니요. 바닥이 내려온다면. 확 빠진다고 생각하고. 하여기 기관은 증거금 없잖아. 기관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의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종목도 어떤 섹터만 판 게 아니고 올라온 종목들에 전반적으로 판 거 봐서는 그렇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왼손으로 왜 이렇게 빠졌냐고.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 뭐 차익실현이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 쭉 올라가다가 뭐 1, 2% 뭐 이렇게 이제 빠져요. 그럼 이제 차익실현이 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하루에 5% 넘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큰 주식이. 그렇게 빠질 때는 그냥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뭔가 내가 모르는 뭔 일을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긴 하거든요. 아니 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대형주가 이렇게 시장보다 훨씬 많이 빠질 때는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나 또 몇몇 기관 투자가들이 단톡방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예전에도 셀트리온 같은 것도 있잖아. 야 셀트리온 이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컨센서스가 있으면 그냥 좀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두 분 말씀이 지금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언급은 하지 않지만 지금 김포로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현업에 있을 때 현업으로 보면요. 우리 기관 투자가들의 네트워크이 굉장히 견고하고 표현이 좀 우습지만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형님이 팔았대. 그럼 무조건 파는 그런 면도 굉장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팔았다고요? 형님이 팔았대. 그러면 팔고 또 산대. 그럼 같이 사고. 일단 팔고 왜 팔는 거래? 이런 경우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액션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듣고. 그런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쏠림 현상에 의해서 등락폭이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효과가 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표현 아시죠? 매수세가 부재하기 때문에 탄탄하게 매도가 나와도 매수가 탄탄하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등장히 심하지 않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얕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저 프로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하나의 종목이 거래가 터지면서 5%, 6% 크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내가 저가 매수라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요즘에 작년에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별 기업 혼자 빠진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거나 섹터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문제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빠지는 건지 같이 빠지는 건지는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LJ에너지솔루션이 7월 초에 35만 원 수준이었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35, 6만 원. 그 수준에서 5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이 악세장에. 이 악세장에. 많이 갔다. 이 위에 초대용주잖아. 이것만 달린 셈이 된 거거든. 초대용주 중에는. 맞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얼마나 부러웠겠어. 우리 1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가를 추적해보면 LG엔솔에 상장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분석들 그걸 다시 추정해보면 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LG엔솔 처음에 상장해서 고평가되면서 올라와서 고평가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디까지 떨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42만 원, 45만 원. 이 사이가 적정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을 사면서 물렸지 않습니까? 35만 원 저점을 찍고 50만 원 위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위로도 갔죠. 그리고 물려있던 부분들이 이제 본전 또는 플러스권으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절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LG엔솔 솔루션이 종가 기준으로 가장 고가가 종가 기준으로는 2월 3일 날, 1월 27일 날 상장했잖아요.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는 2월 3일 날이네요. 2월 3일 날 54만 원. 그러니까요. 50만 4천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매도를 좀 할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어떤 한 석터에 쏠리면서 이게 많아서 비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개인 수자들이 이해를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으니까. 한쪽이 비중이 많아지면 그쪽에서 덜어서 다른 쪽에 비중이 낮아지는 쪽. 비중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하죠. 54만 8천 원이네요. 54만 8천 원까지. 여튼 간에 이유를 어저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수급상의 이유로 인해서 어저께 하락을 했다. 어제 삼성전자 이런 거는 플러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제 일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중에 시가총액이 높았던 LG엔손이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성일하이테, LNF, 대주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지수를 많이 끌어내린 그런 역량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간에 얘기하다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어제 국내 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한 1%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2.3% 하락을 했는데 수급상으로 보더라도요. 국내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 연기금 282억, 투신 203억, 사업펀드가 491억으로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매크로 이슈나 어떤 다른 거에 악재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왕마 투자 전략, 어제 월요일에 와서 주간 시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딱히 어제하고 달라진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FNC 회의 경계감이 지속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그리고 경기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내름이 나타나는 등랑이 나타나는 이런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전반적으로 큰 어떤 추세를 가지면서 큰 추세라는 건 장기 추세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의 움직임이나 또는 주간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 나왔던 이슈라 뉴스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등락하고 있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변덕순 장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심리 자체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매우세우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거래로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지수는 그거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일부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종목이 등락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게로 오전까지는 이렇게 경계 심리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100BP 가능성이 20%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난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또 80% 확률에 75BP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냐. 난 지금 팔기에는 좀 늦었다. 또는 나는 그것을 보고서 75B를 보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투자 전략은 좀 다른 상황이겠죠. 지금 상황은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발언이 나왔죠. 그랬어요? 네. 어저께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종료됐어요. 미국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 안 쓰지 않냐. 종료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언은 한 건 아니고. 종료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백신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여행주나 이런 것들 조금씩 강박권으로 오르는.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해외 입국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해외 입국할 때 뭐 지금 우리나라도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폐지된 게 현지에서 출발할 때 한국으로 비행기 탈 때 PCR 검사 24시간 내고 하고 타야 되거든? 그거 추석 전에 없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귀국하고 24시간 내 해야 되는 그거 남아있는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일본 폐지하고 미국 그룹 지금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팬데믹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떻게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뭐 종료된 것으로 지금 발언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불안은 조금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이런 발언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발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CNN의 뉴스에서는요. 푸틴의 말을 빌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 내년 봄 지나야 휴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영토일보를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유럽 에너지 압박 효과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비축을 약 85%, 90%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내용들도 뉴스 자체만으로 팩트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겨울 장기전을, 겨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 지나서 겨울 되기 전에 휴전 또는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기대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역시도 불확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뉴스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저널에서는 강달러 이제 시작됐다.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뭘 진짜. 이머징 국가와 그리고 기업 중에서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다 아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특히 좀 달러 취약국들, 부채 취약국들, 기업들 중에서도 취약국들 있잖아요. 이건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채보다 큰 기업들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부 다 아웃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취약한 어떤 곳점만 국가나 기업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연말 기준금리 4.2억 퍼센트 전망, 9월에 75피 인상을 전망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파이너스 담즈의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사 44명 중에 66%가 4에서 5%까지 인상 전망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국제수익률을 거기까지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에도 한번 우리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 국제시장에도 트레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지금 이번 FNC 회의를 앞두고 배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FNC 회의를 앞두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수급적 유의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끝나고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2년 만기,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진짜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짧게 짧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중국 의존도 낮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인도로 지금 계속해서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인도의 2분기 제조량이 전분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인도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광물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캐나다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관 협동으로 배터리사 합작으로 캐나다와 포괄적 광물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리튬 채굴 기업인 리튬 뱅크라는 기업에서 캐나다 안에 채굴 영토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의 부품, 장비 수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일단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장비 부품 사회 중에서 거기에 수혜될 그런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노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 27년까지 수용차 출시,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있는 조모토론 그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쪽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경제신문의 뉴스에 니켈 함량을 높여가는 K-배터리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밀도 향상되고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서 이 뉴스 신문사에서는 SDI만 물론 제시를 했는데 다른 쪽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 말레이아 이 공장에서 니켈 함량이 지금 현재 G5는 니켈 함량 88%대 91%까지 올려서 개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오늘 마켓 인사이트 한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니켈 많이 높아지면 원래 가격 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이니켈 좀 비싸고 밀던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켈보다는 저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코발트마다. 코발트 전개? 그 비중이 좀 낮아지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이니켈. 그러니까 하이니켈이 아까는 좀 비싼 거인 줄 알았는데.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잘 들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뵙죠?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찬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러면은 네. 네. 네.